마스코트가 고양이로 되어 있는 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되게 예쁜 고양이를 두 마리를 길러요. 룰루랑 댕댕이야. 맨날 고양인데 왜 댕댕이요? 라고 하는데 그냥 걔는 댕댕이야. 이름 자체가 댕댕이로 태어난 아이예요. 룰루랑 댕댕이가 있는데 룰루랑 댕댕이가 다 흰색이 이렇게 생겼어요. 걔네를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교재는 다 선생님 출판사에서 선생님이 만들거든.